k-9 자주곡사포는 대한민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참여하여 독자 개발한 자주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해 대한민국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용하고 있다. 미군으로부터 m-107 자주포를 도입하여 자주포를 운용해오던 대한민국은 국산화 노력을 통해 1985년부터 k-55 자주포를 생산하여 약 1천여대를 실전 배치하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당시 한국의 화포전력은 북한에 비하여 열의에 있었다. 북한군의 포병전력은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유한 화포의 절반가량이 자주화 및 차량탑재용이어서 기동성이 뛰어난 포병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사정거리가 증가된 야포를 배치하여 군단 종심작전에 대한 화력지원이나 화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켜야만 했다. 대한민국 육군은 이런 양적 열세를 질적 우위로 극복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kh-179와 k-55위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육군은 차세대 자주포의 k-9 개발에 착수했다. 1989년부터 체계개념 연구가 시작되어 약 10년간의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1999년부터 전력화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개발된 차세대 자주포는 삼성테크인, wia, 풍산, 한화, lg정밀 등 100여개의 업체가 개발에 참여했다. 그래서 k-9은 1990년대 국방과학기술의 총화와도 같은 존재다. 또한 한국이 세계에 자신있게 내놓은 제1호 국산 명품 무기체계가 되었다. 그리고 이 k-9 자주포를 개발하면서 얻은 기술은 k-55 자주포를 개량하는 데 기반이 되었다. 이후 2018년 8월 22일부터 k-9 자주포의 개량형 k-9a12 실전배치되기 시작했다. 폭탄의 발사속도, 반응성, 생존성, 기동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탄 취급장치, 뇌관추출기구를 자동화하였고, 격발기구를 유합작동식으로 제작하였다. 급속발사때는 15초 이내에 초탄 3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3분간 분당 6에서 8발, 1시간 동안 분당 2에서 3발 사격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k-55보다 3배 이상의 화력증대 효과가 있다. 사격임무 접수 후 정지상태에서 초탄 발사시간은 30초, 기동 중에는 60초 이내에 목표물 타격이 가능하다. k-9 자주포는 일제사격에 유리하며 한 목표지점의 고각을 달리하여 연속사격할 수 있다. 이 점을 활용하면 유사시 대부분 갱도 형태로 구축된 북한 포진지에 다양한 각도로 효과적인 포격을 가할 수 있다. k-9은 52 구경장에 155mm 포신을 채용하여 사정거리가 40km 이상으로 늘어났다. k-9은 최대 3분간은 분당 6발이 사격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k-55보다 3배 이상의 화력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k-9은 자동장천 시스템과 자동포신 이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즉 k-9의 사격통제용 컴퓨터에 표적위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격재원을 산출하여 포구를 목표방향으로 지향시키고 탄약을 자동으로 이송, 장전한다. 결과적으로 k-9 자주포는 서있는 상태에서라면 30초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다. 게다가 k-9은 혼자서 사격재원을 바꾸면서 사격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독 토트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단독 토트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한 대의 자주포가 여러 대가 동시에 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k-9은 천마력의 디젤 엔진을 탑재하여 최대 시속 67km까지 달릴 수 있어 k-1 시리즈 전차와 동등한 기동 능력을 자랑한다. 위치 확인 장치, 자동 사격 통제 장치, 포, 포탑 구동 장치 및 통신 장치를 탑재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계산한 사격재원 또는 사격지휘소로부터 접수된 사격재원에 따라 포를 자동으로 발사할 수 있다. 방호력의 측면에서는 전차 만큼은 단단하지 않지만 고강도 장갑판을 채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포병 화력의 파편이나 중기관총, 대인지뢰 등에 대한 방호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화생방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생존성이 향상되었다. k-9은 미국이 보유한 자주포 m109a6 팔라딘이나 영국의 자주포 as90에 비해 현저히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며 중국의 plz-05는 공개된 작동 영상에서 주태복자기와 서스펜션 기능이 형편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러시아의 as35 칼리차 sv는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 현존 세계 최강의 자주포라 불리는 독일의 지공공공에 비하면 분명 탄략 적재량, 연사속도, 사거리, 토트 등 많은 부분에서 열세이나 가벼운 무게로 인한 기동성과 특히 가격 대비 성능에서 우위에 있는 k-9은 세계 최정상급이다. k-9은 사격명령 접수로부터 30초 이내에 기동 중 1분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다. 15초 동안 3발이 급속사격과 3분 동안 분당 6발이 최대 발사속도임으로 1분에 2발을 발사하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자주포는 부대 단위로 3에서 6분 내 1시 사격 이후 즉각 진지 이동한다. 이를 슛 앰퍼샌드 스쿠트 이라 하며 적의 대포병 사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k-9은 자동화된 기능으로 이 성능이 우수하다. 지공공공은 2002년부터 시작된 독일의 군축과 낮은 가성비로 수출 실적이 저조하여 생산 라인의 가동이 축소되어 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또한 지공공공은 최근 노르웨이 군의 극한 실험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결함이 노출되었다. k-9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라 타국의 관심과 수요가 매우 높다. k-9은 국내외를 통틀어 약 2000여 문이 보급되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낮고 국내 생산라인도 2021년까지 가동 중이며 전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점할 정도로 사용국이 많아 유지보수 부담이 적다. 이런 k-9위 장점에 주목한 터키는 k-9위 기술을 도입하여 자국에서 생산한 t-155 firtina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다. k-9은 대당 가격이 40억원에 이르는 고가의 무기체계이다. 약 10억원이었던 k-55 자주포에 비하면 매우 높은 가격이다. 하지만 k-55보다 한차원 높은 성능인 데다가 동급의 최첨단 자주포인 지공공공이 가격이 약 100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가격 대비 성능면에 있어서도 k-9은 우수한 첨단 무기체계라고 하겠다. 추가로 차체 수출로 폴란드에 수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완전제 수출로는 인도에 100여대를 파는 데 성공했다. 샵 현재 국군이 운용 중인 k-9 자주포는 가격 대비 출중한 성능을 자랑하지만 연평도 포격사태를 겪으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갱도포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조기 제압 능력이 요구되면서 k-9 과의를 포함하는 포병체계에 대한 성능개량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k-9이 양산이 끝나는 2018년 이후 창정비 시기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능개량 수준에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자주포로 개조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위치확인, 재원계산, 방열, 송탄 및 장전, 신관장입과 사격까지 거의 모든 과정이 자동화된 무인포탑으로 구성된다. k-9이 차대나 기동체계는 그대로 쓰되 탄약장전장치의 구조를 바꾸고 둔감장약을 적용하고 장약장전을 자동화시켜 현재의 3분간 최대 발사속도 6에서 8발을 10에서 12발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 이는 구조와 목표 성능이 미국의 차기 자주포 크루세이더의 것과 거의 동일하다. 이외에도 지속사격 능력의 확보를 위한 강선 네마모 코팅 도금 기술과 주태력 최소화를 위한 연식주태 기술이 적용되며 무인포탑화되어 승무원도 2에서 3명으로 줄어들고 btcs를 통해 포탑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단순히 k-9만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사격지휘체계를 자동화하여 사격신속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며 빠른 표적 획득과 피해평가를 돕는 관측포탄과 사거리 100km의 cp20m급 초장사정 활공유도포탄이 동시기에 개발되어 함께 운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량들이 적용된 k-9위 전투력은 시뮬레이션 결과 2에서 3배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후 2018년부터 k-9a1 자주포가 실전 배치가 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원래 목표로는 2019년 개량에 실전 배치할 예정이었으나 1년 앞서서 개량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육군의 k-9 자주포 보유 숫자는 1,000대를 넘어선 1,300여대 수준으로 전량 2030년대 k-9a1으로 개량될 예정이다. 또한 k-9a2로 개량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k-9a2는 2027년 이후 전력화될 예정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